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공인공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명은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하리에 있지 않은 멋진 용화바닷가 인근지역의 힐링제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총면적은 605평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지가 365평이고요 전이 245평에서 총 605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파랗게 보이는 언제봐도 션은 동해바다를 함께하고 있는 용하리마을입니다. 션은 부동산에서부터는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이적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검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이죠. 전기 전부 들어와 있고요 바닷가 마을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도 경계선 모습이고요 토지면적은 대지가 365평 전 240평 총 605평이 되어있습니다. 우측에는 멋진 1급수 하천수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동해바다가 파랗게 보이죠 자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검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가능하고요 1종 2종 검생 그리고 문화집회식설 의뢰식설 석방식설 공장 등 다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개발의 효과가 아주 잘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토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고요 일부는 아스팔트로 되어있습니다. 화살벽 깜빡이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저 앞부분이 용활이 멋진 동해바다입니다. 언제 봐도 시원하죠? 바닷가 인근적입니다. 수정차로 2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옹기종기 아주 할인해가 잘 드는 전원바닷가 마을입니다. 대지 365평 전 240평 총 605평이죠 여러분 그 605평만 해도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혼자 한 분이 매수하시기 마시면 두 분이나 세 분이 함께해도 좋은 그런 평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활에 위치한 멋진 용화바닷가 인근 지역의 힐링지 청면적 605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